따라해보라니까 트와이스 안녕 나는 채소를 안 보는 놓치쌤이야 클레버티비 안녕 창상각장의 1위 진행자 준혁 별이에요 오늘은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창상각장을 해볼거에요 그럼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꼬부싱 자 29번을 보자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뭐야 4제 그 다음에 3은 2 더하기 2 7이지 그러면 다음장 펴봐 어느 패스트푸드점에서 친구가 햄버거 2개를 가지고 싶어 어? 근데 몇으로 나눠야지 1위 나올까 아 이거 얼마나 써 이거 맞춰봐 이거 내가 다 풀어주고 말이야 그럼 29번 문제 3 4 4 4 4 5 5 5 5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지 5 5 5 5 자 따라해봐 트와이스 따라해보라니까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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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트와이스의 멤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 오늘 못 외우면 집에 못할 줄 알아 알았어? 나연 정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영 채영 쯔위 나연 나연 정연 사나 나연 지금껄 노래를 바꿔서 부른다 알겠어? 나연이 정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연이 채영 쯔위 해봐 따라해보라니까 아까 이름을 노래를 바꿔서 부르라고 나연 다연 다연 이거는 트와이스의 앨범입니다 이번엔 트와이스의 노래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주겠다 매일같이 영화 속에서 나 해속에서 나 드라마 속에서 사랑을 껴 됐지?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본다 실실 이번엔 춤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주겠다 새콤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이 나는 것 같다는데 한다라 zero 됐지?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다 인사 트와이스 트와이스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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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뭐야? 당근, 브로콜리, 오이까지 전부 채소뿐이네 우리 학교 급식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몰라 이거 다 안 먹으면 선생님이 안 보내주신다 그랬잖아 어디 야채 없는 학교 없나? 여깄지 뭐야? 뭐야? 안녕, 나는 채소를 안 먹는 루치쌤이야 자, 야채를 잡아라 우리에게 야채를 얻다 노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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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수학 수업을 시작한다 24번 문제 같은 코스로 산을 올라갈 때는 분속 20m 내려올 때는 분속 50m로 걸었더니 같은 코스를 분속 25m로 올라갔을 때 걸리는 시간은? 누구 풀어볼 사람 없니? 누구 풀어볼 사람 없니? 누구 풀어볼 사람 없니? 정말 이 쉬운 문제를 풀어볼 사람 없다는 거야? 좋아 내가 오늘 이 문제 풀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게 이 왕아지는 알려주는 거 아닌데 자 그냥 계산기를 풀어 왜 그렇게 어렵게 풀려고 그래 아 클리어 여러분! 여러분이 선생님이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예 세세세 함께 떠나볼까 세세세 노래를 부르면 지친 마음 모두 저 하늘을 달려 랄라랄랄랄라 기쁜 좋아 세세세 힘껏 소리쳐봐 세세세 아무것도 하지 마니 마음껏 고정한 추억이